축척이 크다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들어 있어야 돼요. 지금 봐봐. 해볼게. 이 척자는 길이 척자인데 우리가 실제 생활에 많이 들어봤어. 야, 3척 동자도 알겠다. 무슨 뜻이야? 3척. 1척이 약 30cm 정도 돼요. 그럼 3척은 몇 센치짜리예요? 그렇지. 1m도 안 되는 어린아이를 3척 동자. 들어봤어? 또 이런 말 들어봤니? 지금 말이야.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백척 간두에 서 있어. 잘못 말한 것 같네. 자부장, 백척 간두가 뭐야? 들어봤어, 이 단어는? 이런 단어도 안 들어봤어. 여러분, 그러니까 국어가 안 나오는 거야. 이런 단어는 잠깐만, 얘들아. 미남아, 미남 좀 봐봐. 미남아, 펜을 잡아야 돼. 그렇게 자꾸 자잖아. 그래. 너 지금 삶이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거야. 이게 백척 길이의 낚싯대 끝이라는 얘기야. 사람이 이러는데 낚싯대 끝에 서 있으면 이게 안정돼 보이냐? 안 안정돼 보이냐? 불안하다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다시 할게. 해봐. 길이 척. 그래. 많이 들어봤을 거야. 뭐 관우의 키가 9척이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제 선생님이 쉽게 해줄게. 여러분, 얼마나 축척에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지를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 지도는 축척이 1대 1이라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축척이란 말이 길이를 줄이다인데 1대 1일 때 이게 실제 길이를 지도상의 길이 1cm로 그렸다. 실물 크기 그대로 그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렵게 안 할게. 근데 얘가 뭐냐. 쉬운 말로 해줄게.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1대 2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지도는 실제 길이의 2분의 1이다. 이 뜻이에요. 축척이 뜻을 알았어? 근데 우리들이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실수를 범하냐면은 딱 보는 순간 뭐가 들러? 네? 4분의 1. 이렇게 시험지에 쓰고 맙니다. 이걸 보셔야죠. 이거를. 2분의 1이잖아. 이 길이의 2분의 1. 실제 길이의. 알았니? 이 지도를 보면은 축척이 1대 100만이라고 나와. 그럼 무슨 소리냐면 이 지도는 실제 우리나라 길이의 100만 분의 1로 해놨다. 여러분 집에 미니카를 보잖아. 미니카 뒤에 보면 이렇게 써있어. 영어로 이렇게 써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미니카의 길이는 실제 차 길이의 20분의 1입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선생님 이제 더 쉽게 해줄게. 여러분 보기에 누가 크고 자세해요. 두 얼굴 중에. 오래 보기 어려운 얼굴입니다만은. 두 얼굴 중에 누가 크고 자세해. 잘 보시면 여기서 안 보이는 점도 보이죠. 선생님 여기 점이 있거든 여기에. 보여? 그걸 모르고 어떤 애가 책 잘못 받았다는 애도 있어요. 잉크 튀었다고. 아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잘 봐. 크고 자세한 녀석이. 근데 어떤. 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들은 요거. 또는 요거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축척이라고 불러요. 이게 축척이야. 그리고 우리가 알지만 이거는 얘네 둘은 숫자죠. 숫자. 그럼 내가 물어볼게. 둘 중에 누가 축척 커? 누가 숫자 커가 똑같은 질문이야. 누가 커. 그리고 누가 더 크고 자세해. 이해를 하셨지요.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걸 짓 Cabernet 출 пример可是 델 확인한다고 해도 되더라구요? ju Kitchen Christ을 inference한다고 해야했더니 어떻게 매우 moyennevoy carried college lugar이라고ulse여? 여기에 이런 부분을 가uned. 이렇게 얘길 응답해요. пов Rich에 lays wings zeit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형을완전하다가 şöyle우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gaspsaxis 느낌, 계속 몸이 풍이즈가가 비싼 거 Leb return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